어 나 그냥 죽.. 나 이렇게 불쌍히 죽어야 돼? 나 믿지? 나 나 이렇게.. 어.. 안 믿어요. 안 믿어요. 안 믿는다고? 알았어. 날 못 믿는다 이거지? 알겠어. 안녕! 어 잠깐만 잠깐만! 아 떨어뜨렸네? 아 망했네. 대박 대박. 먹자 먹자. 뭘 먹어? 먹자 먹자. 왜왜 황금고블린 가자. 뭘 황금고블린이야. 그래 야 바로 옆에 떨어졌으면 먹어야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컨텐츠 날 잠수. 어 근데 위치가 너무 좋은데? 어 알겠어 그럼 킬당 500원. 뭐라고? 아 아니 아니 아니. 500원으로 맞으면 되게 아프다? 아 많이 무서운 사람이었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. 아 걱정 걱정하지 않아. 나 좀 꼈는데 지금. 야 야 나 꼈는데 이거 어떡해. 알았어 알겠어. 진짜 나왔다고? 아 진짜 꼈다고? 저기. 놀라운 일이네요 저기 야 빨리 어 됐다 됐다 아 다시 타요 야 쳐버려 아니 알겠습니다 뭐죠? 라임 양도 포함되나요? 어 깜짝아 와 잠깐만 나 장전하고 있는데 장전중인데 어디야 너무 먼데? 너 너무 멀어? 그러면 먼저 갈게요 아 뭐라고? 라임 양 달려오면은 고라니 놀이 할까? 그래 그럴까? 아니 빨리 타세요 왜 나를 조준하고 있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? 뭐해 나 밖에 있어 와우 살려줘 나 소류탄만 짰어 귀여워 살려주세요 저기 저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살려주시면 알겠어요 손이 많이 가시네요 어 올라온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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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어 와하 바로 뒤에 있다 바로 뒤에 있다 창문 뒤에 창문 뒤에 창문 뒤에 나 쏘지 말고 야 너 뭐야 사민 중이야? 어 그럼 나도 갈까? 너한테? 어 그래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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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? 아니 안 죽었어 아직은 아 너 총살이 왜 나한테 들을게? 아 총살이 왜 그냥 아이씨 아깝다 아 저세상임 아니라고 아 나 진짜 나 주에 오기만을 수류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진짜 좋은 본능인 것 같아 친구고 뭐고 역시 자본이 최고죠 그렇죠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죽을게 너 너 니가 없는 배가 무슨 의미가 있니? 아 진짜 죽는거야? 어머 미쳤다 나 졌어 라인이야 저렴 이 정도면 방송 천재 아니야? 이 정도면 저 방송 천재 아니야? 안녕 오 잠깐만 잠깐만 아 아 한 번만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라인님 만세를 세 번 외치면 살려줄게 라인님 만세 라인님 만세 라인님 만세 라인님 만세 날 죽여라 한 번만 맞아주면 안 돼? 한 번만 아직 피자 보긴 적 없잖아 그쵸? 고마워 감사합니다.